동일하게 상품을 가져가시는데 저희 홈 앤 쇼핑에서는 15만원대로 만나 가시면서 팔찌도 오늘 2개나 가져갈 수 있는 기회 드릴 거예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인그레이빙 팔찌가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런 인그레이빙 팔찌 이거 하나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또 있어요. 포토 상품평을 남기시게 되면 오늘 처음으로 지금 약간 X자 밴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5만9천원에 정품 이 가이거 박스에 다 담아서 상품평 작성하시면 또 드립니다. 이것도 처음이에요. 최초로 드리니까 가이거 박스로만 해서 3박스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시계 가져가시죠. 인그레이빙 팔찌 가져가시죠. 포토 상품평 쓰시면 크로스 팔찌 또 가져가시죠. 팔찌 풍년에 시계까지 풍년이 되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시계가 가장 지금 정말 평가가 너무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팔을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시계 안쪽에 총 400여 개의 크리스탈이 들어있는데 이 크리스탈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반짝반짝반짝 움직이면서 제가 보여드릴까요? 왼쪽으로 움직이면 이 크리스탈이 또로로로로로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또 오른편으로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또로로로 또 흘러갑니다. 근데 흘러가면서 반짝반짝반짝 뭔가 이렇게 빛이 나기 때문에 훨씬 더 내가 착용을 하고 나서 움직였을 때 더 예쁜 모양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이 자계판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또 색깔도 각각의 컬러에 맞춰서 또 한 가지는 12시 방향의 이 문자판에 다이아몬드가 그것도 천연 다이아몬드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말로만 다이아몬드 있어요가 아니라 국내에서 권위 있는 한미보석감정원의 간별석까지도 직접 동봉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물하시기에도 보석간별석까지 천연 다이아몬드가 세팅이 되어 있다던데 이 간별석까지 저희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로즈골드 칼라를 착용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로즈골드를 워낙도 좋아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런 로즈골드가 아니라 완전히 정말 이 안쪽에서 움직이는 게 크리스탈이 빛이 남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 형태를 보시게 되면 완벽하게 이렇게 팔찌처럼 요즘에 뭐 구찌라든지 페라가모라든지 보시게 되면 팔찌 형태로 해서 이런 프레임이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메탈 밴드가 또 체인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어떤 팔목이나 딱 고정이 되면서 밀착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착용감이 저도 맨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뱅글 형태가 착용했을 때 과연 편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옆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들뜨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들뜨는 거 없으면서 착 밀착이 돼서 굉장히 착용감이 좋았던 게 사실였고요. 또 한 가지가 제가 또 가죽 밴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또 착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로즈골드 칼라에는 이렇게 이제 이 레드 칼라 밴드 하나 또 한 가지가 또 화이트 밴드가 하나가 더 따라가요. 그래서 오늘 이 가죽 밴드가 소가죽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따라가니까 때에 따라서 여러분 의상에 맞춰가지고 어떤 날에는 화이트 어떤 날에는 레드 칼라 이렇게 변경해서 착용하시게 되면은 시계가 오늘 완벽하게 지금 세 개가 되는 기분인 거죠. 세 가지 스타일로 만나가실 수가 있고 로즈골드를 선택하셔도 실버를 선택하셔도 세 가지 스타일이 연출이 각양각색으로 가능하니까 의상이 구애받지 않아서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여름이 되다 보니까 실버 컬러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반짝반짝반짝 안쪽에 자개판들이 무지개 빛깔처럼 은근하게 빛나서 고맙t Vashtela 그래서 Gü fuerte outta